네, 일단 한 달 만에 12kg를 감량을 했고요. 어, 진짜. 숙단이 중요하고 운동도 12kg을 감량을 했던 게 가장 힘들었던 기억입니다. 이야, 어떻게 12kg을 그렇게 감량하겠습니까? 조충현 씨가 트레이너를 소개시켜줘서 그거 아니, 트레이너로는 열심히. 네, 그렇습니다. 또, 저 아빠가 이제 곧 되지 않습니까? 올해가 내년에 더 바쁘게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다면 또 쭉. 일단 정말 아기를 기다렸는데요. 그래도 50이 되기 전에 아이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요. 배 속에서 잘 자라주기에 세상이 똑같습니다. 좋은 배우,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말씀 뭐가 하겠죠? 축하드립니다. 이어서 손혜진 씨. !"